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초회사 등록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신고하고 납부하는 연간 세금 신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소득세 중간에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선물세트 2배사 근형기 기억하시죠? 중간에납 기간의 소득을 직전년도 소득의 결정세액을 가지고 미리서 반을 납부를 하고 내년 신고 때 차감해서 납부하라는 제도고요. 신고기한으로는 가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소득세 중간에납 대상자는 미리서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경우와 실적이 좀 떨어져서 사업 실적에 따라서 추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으로는 병원, 학원 등 모든 면세사업자는 다음에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계산서 관련은 집계가 잘 되지만 병원인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본인부담금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복분을 꼭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국내 주식양도서는 국내 주식양도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신고 기한으로는 비상장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에 마릴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법인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변동 여부를 꼭 체크하고 법인의 주주명부를 꼭 달라고 해서 규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관 신고 목록을 다시 정리한 내용인데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매월, 분기, 반기,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세무 업무 진행하고 있는 직원한테 제가 처음 연관 신고 목록표를 전달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업무 적응할 때는 업무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지를 전혀 감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는데 신고 목록표를 출력을 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보다 보니까 다음 신고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배울 때는 이 표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보지 않고도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연관 흐름을 알면 적어도 세금 신고의 종류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의 세금 신고 기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세금 신고 주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